서비스, 정리를 마실 후 계속, 정리를 마실 거에요 피드배스, 정리를 마실 거에요 톱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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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م 킬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날 것 같은 느낌 그라가스! 글리스 헬스있으세요! 쏙해요! 잠겼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왜 그대로 가사하면 퍼블리 나오나요? 스탑 걸었는데요 이이이 그대로 아아 저 말 좀 했는데 와아아 아픈 어 그대로 잭스가 거기까지다 자 그러면 잭스가 포스가 뒤에 안이고요 어 이거 가사님 백업 좋아요 탈출기까지 걸었습니다 잭스 여그 다이가 이럴리아가 잡히면 뭐해요 아니 아래에서 이럴리아가 대체 왜 나오나요 다이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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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 피해야 됩니다 고치 고치 어 위험해요 폐 없어요 폐 없어요 이거 거의 확정이적해나가는거에요 에이이이이 아 아 바텀 다이브 가나요? 확인해줘 와드로 확인했어요 와드로 확인했어요 그래마스 백업 갑니다 아 대단해 싸움이에요 군도 잘 들어갔는데 완전히 몰렸어요 완전히 몰렸어요 어그로핑봉은 장난 아닌데 아쉽게도 자만이긴 했지만 좀 피해가 컸던 울산 마이스터고 왔어요 와 이거 킬각 잘하면 나온거 같은데 킬각 나오나요 이거 반피에요 반피 아 좀 차갑니다 발동 빨라요 아 킬각이 됐습니다 저만 걸었어요 이거는 싸겠다 와 완벽하게 킬각 재면서 잭스 어떻게든 여기서 이득 봐야됩니다 라칸 들어가서 굴까지 브렉싱에서 빠졌어요 브렉싱 빠졌어요 이번에 한번 잡아 봐야죠 시도해봐야죠 기념가 쎄이 굴까지 제대로 포스 들어가다 놓고 사령 전공 와 그라가스 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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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타임 성공 계속까지 합류 와 이거 그라가스 그냥 들어가지 말고 빨리 있는 것도 도와줄 것 같은데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몸을 사렸던 두 선수입니다 카바딘의 위치를 파기로 했고 네 완전히 쭉 빠졌습니다 카바딘인지 확인하고 두 번째 두 번째 폭탄이 어 이거 그라가스 아 이거 그라가스가 만도를 내나요 만도를 내나요 만도를 냈습니다 자라나스 조합 이걸 위해서 쓰는거지 한 발 더 와아 라칸을 이용해서 카이사까지 와아 이렇게 되면은 손해본거 어느정도 좁혔죠 한 번 좀 올라가 봐야죠 이렇게 되면 진짜 모릅니다 이거 카이사 엔딩이 나올수도 있어요 와 이따가스 딜 임팩트있는 한방 들어갔습니다 바로 와야죠 와야죠 이거 되게 후반에서부터 손해를 어떻게 아 이거 아 이건 안좋은데요 그러면은 승리의 한 번이 어느정도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카사님 카사님 밀리게 딱 좀 미칩니다 지금 잠깐만 들어갈거에요 아아 들어왔어요 모레가사님 모레가나 들어갔어요 지금 택스까지 라칸까지 들어왔고 모레가나 요거 준비하래 자 콧받으러갔어요 카사님 자르고 어 마라조로 비고있어요 자야 위치 안좋아요 자야 자야 위치 안좋아 와 이거 자야 위치 안좋아 아니였어 지금 대절들하고 있고 아하 비델리아까지 타나가면 야스 잡아내나요 야스 잡아내나요 비델리아 야스 도와주러 왔는데 못살리고 이러면 라칸 라칸까지 라칸 빠져나갔어 야하 위변은 없나요 그라가스 들어가서 아아 안되나요 와하 타다리 잡아내고 실제로 하기 어렵습니다 대놓고 바론을 먹지않을까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교전입니다 우리에게도 야스 또 활약할 수 있나요 아 신나고 야스 로가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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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로가나고 있습니다 막을수가 없습니다 까지 마무리당하고 카이사 마무리당하나요 이거 라칸 잡히면 끝인데 라칸이 뭐 시간벌려고 가는거 같은데 뭐 시간벌려지나 여기들로 터치인데 네 라칸은 지금 혼자서 할수있는 버스 버스 나는 박박이다 예 나는 박박이다 외쳤습니다 1대1 남겨두고 거침없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기다리고 이따가 함께 공격을 펼칩니다 와 이렇게 렛서스 탑업 터지면서 낙서스까지 나가놔요 낙서스 렛서스 결국 마지막 저까지 처치해내면서 첫번째 세트 어썸 승기를 챙겼습니다 GG